어머! 언니! 선소이! 저 선소이인가요? 난 유빈이에요. 뭐하러 가요? 전주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저희 오늘 라디오 하러 가요. 라디오. 미국 빌딩은 9.11 사건 이후로는 꼭 이렇게 빌딩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제 사진. 저 사진. 한국어로 안녕! 안녕! 누가 저한테 알려줘서. 여기가 여기에서 36th floor. 너랑 같이 찍을 때. 너랑 많이 찍을 때. 너랑 같이 찍을 때. 너랑 같이 찍을 때. 너랑 같이 찍을 때. 해림이 첫 라디오 방송이죠? 미국에서 처음이에요. 아, 너? 지대중이에요. 나랑 같이 찍을 때까지. 여기가 없어요. 이리 кажд엔 이리까지는. 아멘. 아멘.